노트! 공채! 학! 교! 교재! 그걸로 시작해! 세 글자야! 교과서! 17! 더하기 9는? 28! 1 빼! 27! 그 밑에! 26! 키 만들 때 이걸로 해야 돼! 밀가루? 반죽! 사실은 28인데 거기서 2개를 빼라 그래서 26 맞추고 이러는 거는 저희가 그런 거 안 해줘요 원래. 정답을 정확하게 얘기해야지. 정답이 만약에 17이다. 아래. 그런데 16, 아래 그렇게 따지면 문제를 낸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2번만큼은. 봐주는 거예요? 유빈이 어떻게 할까요? 봐줄까요? 그냥. 봐주세요. 맞아요? 아저씨가 좋은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조용히 봐주세요. 그럴 silhouette 여덟게! 네! 하아... 파이팅, 파이팅. 아희들 인정해주나? 그 외식상품권을 드리지 않습니다. 표정 봐. 아흑! 표정 봐. 그렇게. 운동만 하고. 외식상품권도 드립니다. 예! 누나 9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9개는 끝이죠 아... 9개는 9개 9개! 9개! 예! 믿어! 9개 한 번 해봐! 하나 둘 셋 파이팅! 믿은 건 9개를 맞으면 반격 1등이 됩니다 초대박 어떻게 9개 생각 있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세 살 다해야 되는데 자 가봅시다. 아홉 개 도전합니다. 갑니다. 시작! 여기 있는 거 여기야. 목청! 그렇지. 목청 말고 목청 아니야. 목! 달랑달랑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 달랑달랑 있는 거. 아 얼굴 아 이 아 걸리면 입 속 안에 달랑달랑 이렇게 달랑달랑 이렇게 이렇게 달랑달랑 이렇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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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청 아이 이게 뭐야 이거! 간! 소! 야 소! 소! 소 우리를 어디 있었지? 젖! 오케이 오케이. 그게 뭐야? 목 젖! 오케이! 내가 더워서 그럼 어떻게 한 거야? 등에 난 거예요. 땀티! 그렇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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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잘하네. 아 디스 이색 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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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드 콜드 앤드 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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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로우! 고사상어예요. 이거는 아기 전 냄새가 날 정도로 유치한 사람. 오리무줌! 그때 톡톡톡톡톡톡톡쿠 공감하십시오. 2, 3, 9, 7 3 곱하기 2 3 곱하기 9 27 플러스 더하기 15 더하기 15 15 42 그러시오! 가자, 가자! 삼국지에서 삼국지에서 초선을 가지려고 초선을 가지려고 자기의 아버지를 죽이고 어 초선을 차지한 초선! 초선을 아는데 내가 초선을 차지한 아빠 동글동글하고 어 보라색 뭐예요? 동글동글 포도! 포! 야포! 야포! 좋아, 좋아, 좋아! 자! 마마! 믿어봐! 우리가 사는 데가 어디야? 우리가 사는 데가 어디야? 우리 산! 우리 산 말고 우리가 사는 별! 우리가 사는 별! 지구! 그렇지! 지구 동그란 걸 뭐라 그래? 지구 원! 동글동글한 걸로 학습을 배우는 거야 지구를 동그랗게 만들어 놓은 학습 조제야 아 지구? 넌 저기 저기 떨어뜨면서 붙이는 게 우리 아! 지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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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두 팀 남았습니다 신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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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빈아 여덟 개 맞출래? 아홉 개 맞출래? 그냥 여덟 개 여덟 개? 아홉 개 가겠습니다 시작! 그 채소인데 보라색 보라색? 가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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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무도 살지 않은 섬이야 무인도 그렇죠 빠르다 빠르다 좋네 요 맘 이렇게 좋아해요 쇼핑? 쇼핑? 쇼핑?